아 이 아줌마 미용실에서 갔어 미용실에서 간바 제일 잘 치는 아줌마입니다 아 지방마다 있는 아줌마입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거 같은데 약간 또 옛날에 적응노래자랑에 엄정한 누나 디스코 나갈래 디디디디디디 디디디디디 에스에스시오 하하 자 결험 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지구인 친구 어린이가 과자를 나이 있을겁니다 아 기어 넘어져 어우 뭐 되겠어 야 근데 이거 쉽지 않아 떨어져요 떨어지는건 밑에 재활용 할겁니다 오 근데 이거 되게 어려운데? 야 근데 대단하다 코 때문에 잘 안보여 형 코가 쓸릴수도 있어 이거 어떻게 먹어야되지? 야 이거 그냥 오면 아 이렇게 먹으면 되네 형 코를 빠져들어도 돼 형 이게 되게 말랐기 때문에 뻑뻑해서 많이 못 먹을 수 있다고 이거를 형 벌리면 입술을 까질 수 있으니까 맨체부터 먹어야 되지 입술로 이렇게 잡던가 갈까요? 갈까요? 갈아 야 이걸 100개 못하냐? 2번 준비하고 있어요 가자 화이팅 화이팅 한 번에 성공합시다 우리 별로 가자 우리 별로 간다 시작한다 어 간다 시작한다 어 빨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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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Horn 뭐야 야 이거 땅땅땅땅땅땅 시간이 안 없어? 딩땅땅땅땅땅 아니 이거는 이렇게 다리 하나도 못 먹었어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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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몇 시간 세고 있어요? 여덟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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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먹어요 좀 인열로 해지 내가 볼 때 끝까지 갈 일이 없네요 아우 갈 일이 없네요 아우 자, 나와, 나와. 몇 개 먹었어, 몇 개 먹었어? 어? 나랑 같이 안 먹었어? 야, 어렵지 않냐? 길이 형 잘 먹는다. 허리 아파서 먹었어, 허리 아파서. 어, 많이 들어갔어, 많이 들어갔어. 어, 많이 들어갔어, 많이 들어갔어. 그런 게 뻔한 찬스야. 그렇지. 걔리 몇 개야, 잘한다. 야, 잘한다. 걔리 몇 개야? 걔리 몇 개야? 야, 걔리 잘한다. 야, 쏙쏙 빠졌다. 야, 니가 빨아들인 것 같다, 야. 다음, 다음. 다음, 다음. 다음, 다음. 다음, 다음. 몇 개였어? 몇 개였는지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입이 작아, 입이 작아. 하언바 입이 작아. 하언바 입이 작아. 잘해, 이거 나 알았어. 그래도 얘가 잘해. 잘해 보니까 알겠지? 어, 도움이 정확하네. 우와. 약간씩 빨아들여야 돼. 얘 전속이 잘하잖아. 야, 얘 진짜 초속이 같아. 야, 잘한다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다시 한 번밖에 안 돼. 뭐야, 우리 그렇게 죽겠네, 그럼. el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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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, 다음, 다음. 아, 중국이 안 할 것 같아. 하나. 하나. 하나 남겨 놓는 게 좋을 거야. 근데 나 다 튕겨? 와, 지금. 이렇게. 그렇지. 어, 좋아. 좋아. 와, 이건 입이 많네, 진짜. 마지막에. 와아! 와아! 와아!